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비디오 프록시 컨버터입니다. 비디오 프록시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경품 사이트에 바로 올라옵니다. 이번에 나온 건 4.4 버전으로 한번 설치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에서도 사용 가능한 경품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비디오 프록시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다운호도 할 때 오류가 발생하거나 속도가 느리다는 분이 계셨는데 4.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당 부분의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일단 이전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소개한 4.4 버전을 무조건 설치하고 사용하시고요. 첨부한 링크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남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품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날짜는 11월 2일 밤 12시까지고 다운로드 메뉴와 함께 라이선스 코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 윈도우 전용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경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두 가지 라이선스 코드를 제가 영상 하단 더블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록 기간은 11월 5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비디오 프록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메뉴를 누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고요. 참고로 이전 버전 비디오 프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뉴 목록에서 업데이트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업데이트 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4.4 체험판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경품 페이지에 있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바로 메인에 있는 설치를 눌러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4.4 최신 버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에서 소개를 이동하면 자동으로 라이선스가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버그인지 원래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존의 비디오 프록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비디오 프록시를 처음 사용하거나 아니면 라이선스 코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메뉴 목록에서 회원 가입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열립니다. 경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 더블 안에 별도로 제가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활성화를 누르면 상단에 구매 아이콘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4.5 버전이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비디오 프록시를 강추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설치하고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